어? 됐어. 이거 뭐예요? 저거. 이거 이름 알아요?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거 맞지 않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요? 이거? 이거 자석이라 그래 이거 자석. 이거는 약간 핑크색 그건 뭐야? 완전 클리어. 이거 클리어다 이거 깊은 하급수. 이거 완전 클리어. 그냥 이거 만져. 엑스. 뺏겼어. 이건 드래곤 만지면은 색깔이 N 색깔로 잘해. 응. 아 이거 월드컷처럼 그걸 되게 잘 풀어야 된다. 아 되게 잘한다. 아... 좀 맨날 이런 거 놀잖아요. 일은 안 하고... 기다리면서... 말씀하시면서 만지셔야 돼요, 뭐니? 아, 예? 그거 만지, 얘기하면서 만지셔야 돼요. 이거 뭐죠? 그거요? 그거 레이저? 네, 레이저. 레이저.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진심, 이거 드래곤 포티 집에 둔 뒤로 티 입을 때 이렇게 계속 만지면서 보면 우리 애기 살죠. 영화 보면서 영화 내내 이거 만지게 되더라고요. 손이 막 아파, 나중엔. 느낌 보기 좋다, 이것도. 그거 한번 양호해봐요. 아니, 붉어서는 안 보이죠? 되긴 되네요, 이제. 오, 보인다, 보인다. 진심하는데? 갑자기 그거 생각했어요. 아, 왜 또 뭔지 알아요? 유니티스토. 아예 건틀렛을 만들지, 아예. 오! 파란색. 또 어디 가서 빨간색. 오, 이거 유니티스토인데, 이거. 어, 근데 되게 예쁘다. 처음 만져보는데. 이게 뭐예요? 드래곤. 드래곤? 이거 생각보다 예뻐요. 색깔 바뀌는 게 제일 눈에 띄게 바뀌는 거라, 이건. 그다음에 피자도우. 진짜 피자도우 냄새가 날까? 아, 냄새 안 닿았네요. 냄새 안 닿았네요? 안 넣은 거 그냥 달라고 했어요. 근데 느낌이 피자도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피자도우 만져보시나요? 피자도우는 막 반죽, 다 된 건 만져봤어도. 뭔가 기존 팥이 뜯은 거랑 다르지 않나요? 약간 밀가루 반죽한 느낌이 나다. 오, 너무 좋아. 손이 이렇게 그냥 팍, 팍 팍 붙이는. 약간 수제비 반죽 느낌? 네. 피자도우를 만져본 적이 없어서. 한 번 가져갈게요. 아니, 맞지. 안 맞나요? 내가, 왜 안 끊어지죠? 피자도우 원래 이래요. 완전 저거 같아요. 완전 그, 뭐라 해야 돼, 이거 봐. 우유치즈? 약간 그거 같아요. 롯데리아 그거 있잖아요, 햄버거. 아, 모짜렐라 치즈. 늘어나는 느낌이. 완전 치는 느낌이 지금, 완전 딱. 계속 안 끊어지는 게. 완전 좋아. 완전 밀가루 반죽인데? 오, 완전 좋아. 대신 얘는 기포 소리 그거는 그냥 없다고 봐요. 신났어. 좋다. 손에 무리도 없고, 파티러 힘든 지침 손을. 피자도우로. 피자도우로 힐링. 오! 냄새가 덥시래요? 오! 오! 이거 뭐죠? 조금 더 냄새였는데? 이거 조금 넣으면 될 거예요. 저거 냄새 때문에 못 버리겠어, 저거는. 먼저 보세요. 큰 거 만져볼게요. 아, 싫어요. 아, 진짜 싫어요. 아, 진짜 싫어요. 아, 진짜 싫어요. 아, 왜요? 이것이. 왜요? 20대 중반에. 왜요? 아, 정말 생생해. 아, 오! 크게 만든 얘기가 또 다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거보다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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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와. 조금보다 더 좋은 거 같은데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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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가지고 놀았어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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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끝.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진짜 빨리 주세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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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있어요. 어? 매진 Haus 아니, 이거 왜 썩고 이거를? 에 torture 이거 이거 다시 넣어요, 이거. 다시 컨듀 trans gef ans 다시 삼성 동물 해야 돼 이거. 어! 와, 좋은데? 혹시 뭐 피자 더 넙는 거 없으신가요? 없대요. 여기 사람이 4명인데.. 많이 공짜로 얻어오는 주제 저희는 이렇게 리뷰를 남기잖아요 리뷰하는 거 같지? 우리 갖고 놀고 가진다 그냥 에이 에이 같이 가져가야지 안녕하세요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위함이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희자도가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한 건데 진짜 아쉽게도 지금 집에 하나도 없어요 다 갖다 놔가지고 남은 게